K-POP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에서는 BTS 멤버인 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라이트쇼가 펼쳐졌는데요. BTS의 영향력을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찍어내는 천편인률적인 게 아니고 노래도 철학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폭력이나 가난이나 이런 걸 반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아를 찾아가는 매우 철학적이고 아주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젊은 요즘 전 세계의 젊은 이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열광하는 거. BTS의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 미국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헥사스주 달라스의 한류 유튜버 MC 선화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한류 열풍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 크리에이터 MC 선화인데요. 달라스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BTS 아미들의 아주 특별한 소 모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BTS라는 공통점으로 오랜 시간 이어온 모임이라네요. 그 시장에서 전달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génie요. GONGGU V! 인공에서 수준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 리허니까요? 그때 선택이 원하는 거군요. 너무 예쁘다. 모든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데이터가 좋아해서 여러분. 많을 때 커버에 가서 구원을 하는 거고. 오, 크릉. 이건 особ이 fix하게 하는 거군요. 그래, 약간 쉽게. 들어간다. 나는 정말 행복한거군요. 그런데 이들 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4, 5년. 많은 어린 사람이 흥미로운 일이나 Hurden can relate. 여기 BTS를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일도 있습니다. 3년 전 BTS 멤버 빌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마크 도미너스 씨. 그의 작품 세계 또한 BTS를 만난 후 확연히 달라졌답니다. what I've learned about BTS is that the music and the people, And V in this particular instance, 그리스도의 공간을 매우 진심하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경험을 공개하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수있게 진심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이것을 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다 같이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보통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출연했었죠. 이 노래였어요.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맞아요. 저는 음악을 켜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상상을 넘어선 힘을 지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